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! 조세호 또! 안녕하세요! 장필입니다! 여러분 저희는 첫 정기 앨범 더 나이스 이즈 캐스트로 컴백했습니다! 이맘때면 이제 하게 되는 게 있죠. 그렇죠. 이찬 씨 뭐죠? 바로 응원! 버거스! 저희가 봤을 때 이번 앨범은 역대급 단편하고 외우기 쉽습니다. 맞습니다. 진짜 그냥 한 번만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쉬워요. 그럼요. 예. 연습해 주셔야 돼요, 우리 분들. 알겠습니다. 기대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렛츠고! 렛츠고. 집중하세요, 여러분. 처음에 집중해주세요. 처음에 집중해주세요. 다크의 빅! 줄 거야! 올린! 인사 멋있다! 스위시! 나 절대 이대로 넌 보기 놓지 No way! 같은 말이 없대 All day! 끝이고 싶지 않아 남자밖에 부딪히는 것이 My way! 두 눈에 하나 해! Finale Finale 넌 넌 뭐라 가르쳐고 넌 잊고 싶지 않도록 어서 나야 to do my best My best! Second chance Second chance 저렇게 있었어 Yeah! Yeah! 간절히 기다려봐 널 널 빅! 와! 널 멈추고 난 살 너의 사랑 널 그렸어 상대를 그렸어 죽겠어 죽겠어 못하고 모두 그것까지 어디 넘어져 모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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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빈 넌 너의 머스와 넌 너의 아빈 제 평소보다 당신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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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o! aurait꼬기 On the way 기기기기 비용 내가 쇼핑 Stop Well, you're a start Now we're ready How do I work How do I work To do my way My hand Second chance 내 편은 서서 간절히 빌려도 난 영원히 가 내 멋진 건 I say 내 삶은 날 죽겠어 내 삶은 날 죽겠어 죽겠어 내 삶은 날 죽겠어 내 삶은 날 죽겠어 모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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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삶은 날 죽음에 후회도 없었네 전부가 반대도 녹아버리 해도 너 같은 사랑이 다시 말해 너 같은 사랑이 다시 말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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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겠어 내 삶은 날 죽겠어 내 삶은 날 죽겠어 좋겠어 내 삶은 날 죽겠어 모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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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멋있다 정말 간단하죠 맞습니다 코치 좀 더 하면 돼요 심플이 신나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풀리면 일찍부터 싹 한 번 해가지고 시험 봅니다 여러분 응원보험 긴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정규 앨범이잖아요 그만큼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정말 많은 기회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두세웜 더 그럼 남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